무조건 잘하자 잘할 수 있죠! 실전! 하나 둘 셋 파이팅! 모두 포기 시작했다! 고맙아! 커트! 오케이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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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보여주면 돼요? 나도 그거잖아요! 이제 죽은 거야! 뭐? 왜 그러는데?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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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성이한테 혼났어요! 그죠? 그러니까요! 제가 이한테 혼났어요! 우리한테서 벌벌벌벌 떨고 아까 막 눈치고 눈치 걷지 거짓말을 밀어내야 왜냐면 제가 이 나라의 위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줘요! 너무 더워! 배경이 굉장히 시원해! 진짜 뱃속에 선풍기와 얼음 분석 오! 가까워! 여기 주엽이 다 빼게 걸려요. 네?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우리는 그 앞에 화분이 있었지? 네 화분이 원래 있었어요. 선우는 더위를 잘 사나 봅니다. 지금 조금 어지러우려고요. 고맙습니다. 어지러워. 하늘 여기 있지? 하늘 여기 있지? 하늘 여기 있지? 하늘 여기 있지? 아.. 시원해. 그냥 쓰는 거야? 너무 시원해요. 오는 모습이 보세요. 우리 몸기가 좋구나. 이렇게 오는 내가 이렇게 먹었어요. 나도 같이 춤을 쥐고 싶구만 렛댄스